뇌새김 어... 영어는 헤베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. 초, 중, 고 10년 이상 해도 안 되는 게 영어잖아요. 영어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달라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. 영어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상 말로 뱉지 않으면 제 것이 될 수 없더라고요. 뇌새김 영어 학습을 통해서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.